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음식 갖고 왔습니다 스파게티도 있고, 핫바도 있고, 주먹밥도 있고 라면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요 오늘 이리저리 많이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라면! 라면부터 스프를 부어요 스팸 대리마요바 스윽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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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난데요 이치리 아 난데 아 난데 정리 너무 맛있어 아이고야 아아 매우라아 아아 매울때 우유지 베스킨라빈스에서 우유도 냈어요 난리우유 난리우유 계란구이 치즈계란구리네요 케첩을 뿌려요 케첩을 뿌려요 마루 치즈계란 다이아몬ун 치즈계란 치즈계란 마이카오 엄맛 양념이 없어요 아유 너무 건강한 맛인데 으음 아 프랑크 몸매 관리를 위하여 흠 삼김삼김 참치마요 삼김삼김 꾸덕꾸덕 와.. 이 조합이지.. 와.. 죽인다 항상 생각하는 건데요 컵노들이 칼로리가 낮은 이유는 딴 거랑 같이 먹으라고 일부러 낮게 만든 거 같아요 조합 ٔ 고춧가루 새우고래밭 새우고래밭 맛있어요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치 아이 2 썬도리치 수 고소 아니 아침 고춧가루 고춧가루 콩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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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씨 콩나물 소스 콩나물 콩나물 크림치즈 슈 음 맛있네요 옥수수 크림 떡꼬치 옥수수 크림 떡꼬치 짠 안에 옥수수 알갤에 집혀요 맛있어요 닭꼬치 옥수수 알갱이 안그러니까 不了 황 Nej 음악 너무 맛있다 이건 딸기 치즈 케이크예요. 엄청 푸딩같아요. 화이트 초코네 초코우유네 초코우유 초코치 쿠키 초코치 쿠키 초코네 초코우유 초코넣 초코우유 초코넣 호오 güc PSY 뭐야? 너무 맛있 없어요 정말 맛있다 아관없음 żyć 오늘 아침에 오신 분들이 많았을 때 너무 맛있어울들 오늘 아침에 마셔야겠어요 스파게티 스파게티 보통 편의점 스파게티 약 이렇게 많이 안주는데 약 진짜 많아요 토마토 파스타 괜찮은데요? 먹으면 삽니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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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소스도 소스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카롱 마캐롱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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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롱은 살짝 올려먹으면 맛있는데 다 먹었어요 이건 체리네 라스트 황도 라스트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편의점 음식 갖고 왔습니다 일단 편의점이 날로 갈수록 진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떡꼬치는 좋아했는데 옥수수 떡꼬치는 또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구요 와 오늘의 최애픽은 떡꼬치 였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들 좋은 밤 군밤 되세요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